3. 미국 주식에 미치다 4. 미국 주식에 미치다 현행mir에 가장 낮은 실험스탕 청구건수가 발표됐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눌러볼 건데요 원래 예상은 21만 건이었는데 실제가 18만 7천 건 이거는 진짜 엄청나게 낮은 거예요 50년 만에 낮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표는 워낙 잘 나오고 있고 사실 경기 침체를 예상했지만 어려운 거 아닌데 어쨌거나 지표가 좋으니까 오늘 아마 시장에 올라가는 거예요. 1조에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8만 7천 명이 주간에 매주 나오는 거니까 중간에 실업수당을 신청한 건수는 진짜 굉장히 낮은 겁니다. 호의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 선물을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 SM500의 0.51% 플러스고요. 다우가 0.37% 플러스고 나스닥 0.64% 플러스로 오늘은 3대 지수가 좋아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시작해봐야 알겠지만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도 한 번 기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제군이라는 러시아의 공식적인 하루 손실액이 얼마였는지 지난번에 우리 체포관님 말씀하셨어요. 대충 아시죠? 얼마였죠 그때? 그때 하루 25조로 나왔던데 언론에는. 25조 얼추 맞습니다. 좀 이따 보여드리고요. 시차에 강력한 부정적인 시련이 발생했는데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밈스타기 인기가 없어지지 않는 이유가 뭔지. 게임스타. 게임스타. AMC 엔터테인먼트 같은 것들이 왜 지금도 활발하게 거래가 됐는지 두 분은 아시겠지만 왜 그럴까요? 한 몇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미국에서 나온 기사니까. 그런 이유로 친다 그러면 밈스타기에 대한 인기가 없어지지 않을 뿐더러 중간중간 나오지 않을까 계속해서 지속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데 펀더멘탈하고 무관하게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보지 않으면 좋은데 계속 보다 보면 빨려듭니다. 워낙 주식이 많이 빨리 움직이다 보니까 안 봐야 되는데 하여간 뭐 이따가 좀 이따가 그 이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까도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전쟁 한 달째입니다. 한 달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쟁에 대한 하이라이트 사진이 나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죠. 가장 중요한 그림은 왼쪽에 있는 그림. 한 우크라이나 시민이 화연병을 던지기 위해서 전쟁에 맞서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상당히 역부족이죠. 그렇죠. 역부족인데 그만큼 어떤 나라를 지키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 걸로 보이니까 좀 우울한 그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탱크도 있고 또 아이를 안고 있는 어머니 모습도 있고 불타고 도시가 보여주고 있는데 전쟁이 진짜 저렇게 폭발하면 정말 그래서 좀 이따가 통계를 보여드리겠지만 진짜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우크라이나인 사신 분들은 간단히 보시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른쪽의 표는 러시아가 현재 손실을 본 그런 부분들인데 군인은 15,600명. 그런데 2만 명이나 넘는 수치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비행기가 101대가 추락이 됐고요. 헬리콥터 124대가 추락된다고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침곡 1,500일 동안에 70억 원의 손해가 갔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하루에 200억 원의 손해가 발생된답니다. 200억 원의 손해가 얼추 나오죠. 25억 원의 손해가 나오죠. 25조. 한 25조. 하루에 25조입니다. 하루에 25조. 하루에 25조면요. 지금 러시아의 1년 GDP가 한 2천조 원 되거든요. 2천조 원. 지금 11일이니까 한국이 10이고 2천조 원이면 딱 51만 200억 원을 손해 보면 1천조 원 날아갑니다. 엄청나게 큰 금액. 반이 날아가는 거거든요. 물론 한 달에 안 됐습니다만 이 정도 돈을 쓸 만한 위치인가 지금 러시아가. 하여간 이 정도 비용이 들고요. 난민이 355만 발생했고 그중에서 어린이 사망자가 117명인데 이게 또 무슨 죄입니까 애들이. 그다음에 또 보시는 것처럼 러시아 폭격의 90%는 비군사적 목표였다. 그러니까 뭐냐면 학교, 병원. 민간 시설이요. 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일부러 한 건 아니겠지만 사실 정밀 타격한다 자체가 의미가 없죠. 그 주변에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10번 중에 9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시가지가 폭파된 걸로 보이고 있고요. 35만 5천 명의 우크라인 국민이 이번에 기구를 했습니다. 전쟁하기 위해서. 상당히 또 의미 있는 숫자죠. 오히려 나간 게 들어왔습니다.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이런 부분들이 우크라인에서 버티고 있는 상황에 주도한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일단 간단히 보여드리고요. 어쨌거나 지금 한 달째 이어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거의 지금 전쟁에 대한 어떤 뭔가 지지부진한 쪽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이게 언제 끝날지 언제 뭔가 평화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고요. 어쨌거나 지켜보시면 좋고 지금 상황은 상당히 러시아가 손을 크게 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코로나 상황을 볼 건데요. 이제 코로나가 아시겠지만 BA2인가요? 이름이? 하위 변종 이름? 네, 스트레스 오미크론. 스트레스 오미크론. 스트레스 오미크론이 BA2죠. 그거에 대한 얘기가 나와주면서 미국도 조만간 폭진할 거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는데 의외로 잘 버팁니다. 지금 확진자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사망자 떨어지고 있습니다. 입원 환자 떨어지고 있고요. 백신 맞은 분들이 65.4%니까 지금 그렇게 올라갈 만한 수치를 안 보입니다만 지금 유럽은 폭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이번에 파우치 박사가 한마디에 한 게 나옵니다. 같이 보시면 좋은데요. BA2도 미국에서 급증세를 보일 거라고 하고 있는데 전파를 굉장히 강한 걸로 보입니다. 전체 코로나 감염자에 반이 지금 스트레스 오미크론인데 파우치 박사는 급증하지 않을 걸 전망한다. 라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급증하지 않을 거다. 급증하지 않을 거다. 미국은. 왜 했냐면 첫 번째 이미 면역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두 번째 오미크론이 확산이 돼서 끝났다는 거죠. 이게 오미크론에 걸리신 분들이 어쨌거나 슈퍼항체가 있는 게 맞나 봐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이미 풍토병이 전환됐기 때문에 크게 무서울 게 없다라고 발표하면서 사실은 크게 증가하지 않을 걸로 보이고 있는데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유럽이 확산되고 있는 걸 본다고 그러면 시차적으로 보게 되면 다음 주 정도가 피크를 찔를 걸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미리 안심하지 마시고 다음 주까지 보시면 어떨까 말씀드리는데 어쨌거나 전명한 분이 하신 얘기여서 이게 맞는다고 그러면 미국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걸로 보이니까 참 넘어갈 걸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사실 오미크론이나 코로나 관련 뉴스로는 저도 파우치 박사님 의견을 가장 경청하고 있고 예전에 의견을 내실 때 보면 상당히 신중하게 의견을 내시는 편이세요. 아직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식이고 오미크론이 사실 처음에 등장했을 때도 굉장히 신중론이셨는데 이번에는 또 약간 낙관적인 의견을 주셔서 저는 좀 신뢰가 가긴 하더라고요. 파우치 박사님이 상당히 보수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꽤 낙관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분이 트럼프 당시에도 근무했던 분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때도 상당히 각을 세웠던 그런 분이고 자기 소신껏 발휘하는 분이다 보니까 일단 이 내용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도 지금 스트레스 오미크론이 한 반 정도 차지하죠. 오늘 아마 40만 명 나왔나? 네. 40만 명 나왔나. 엄청나게 크게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 대부분 우리 주변에 정말 많은 분들이 감염됩니다. 두 분은 아직까지 감염 안 됐고 딱 세 분만 감염 안 됐는데 또 저희 장희성 팀장님 적기 또 슬프게도 슬프게도 아 진짜입니까? 감금 중입니다. 그럼 다음 주에 출연의 시장이 집에서 아니면 다음 주 스페셜 게스트가 준비되어 있고요. 저도 소문을 살짝 들었는데 스페셜 게스트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니 우리끼리 얘기인데 아침도 말이죠 계속 지금 땜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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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이거 어떻게 하죠? 계속이에요. 이게 사실 이게 큰 문제인데 진짜 저는 근데 사실 영업점에 고객분들을 상대하고 있잖아요. 근데 확연히 최근 일주일간은 고객분들과 상담 스케줄이 어 나 확진돼서 못 갈 것 같아요. 최용석 차장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약간 긴장이 풀린 상황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저도 확연하게 아 확진자가 정말 많아졌구나라는 느낌을 요즘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걸지지 말자고요. 저희 끝까지 살아남는 걸로 안 걸릴 것 같아요. 왜요? 저도 되게 노출이 많은데 지금까지 버텼으니까 모르죠 뭐 하여간 모르는데 조심하시면 저희는 걸리면 정확하게 그래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기사는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첫 번째 전쟁 두 번째는 오미크론 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악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 악질은 CPI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미국 CPI는 다음 달에 나오니까 4월 12일에 발표가 됩니다. 영국 CPI가 지금 발표가 됐는데 지난달 5.5%에서 이번 달 6.2%까지 급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작년도에 10월 달에 2분기 예상치가 4.4%였습니다. 지금 얼마나 엇나갔습니까? 많이 엇나갔죠.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은 올해 4분기 정점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8.7%를 예상합니다. 영국 얘기입니다. 영국 얘기. 이걸 가지고 미국에 빗대어 보게 되면 지금 미국도 4월 달 5월 달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인플렛 수치가 10% 나올 것 같다. CPI가 10%면요. 어마무시한 겁니다. 어마무시한 거죠. 그래서 영국의 어떤 상황을 보면서 미국을 점점 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미 4월 12일 발표치가 8%대로 예상하기 때문에 9%까지 나오는 것도 어렵지 않은 거니까 물가의 말로 정말 가장 큰 악재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심지어 이제 점심값 우리 참 우리 박종원 팀장 점심값 요즘 많이 들죠. 장난 아닙니다. 정말 만원 이해 없죠. 제가 오늘 정말 그냥 오늘 김밥이나 먹자 이랬는데 한 줄에 7,000원이에요. 김밥이요? 김밥이 한 줄에 7,000원 여기서 뭐 소고기랑 그냥 우리 간단하게 먹자 해서 김밥이나 먹자 이랬는데 진짜 큰 문제입니다. 사실 뭐 박종원 팀장이 박봉이라서 어떻게 사도 되죠 그걸? 이것저것 팔고 있습니다. 카드 대출을 사시는 부사장님 우리 박 팀장이 그 회전 많이 정말 아니 잠깐만요. 그건 이제 뭐 회사 규정상 네. 규정상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미국도 똑같이 어려워하고 있는데 점심가에 대한 가격 인상을 같이 보겠습니다. 샐러드가 17% 그다음에 포장 음식이 약 18% 샌드위치가 14% 버거가 8%까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상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만큼 역시 미국도 음식값이 올라오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누가 어려웠습니까? 누가 제가 좀 전에 얘기했죠. 직장인들이 힘들죠. 직장인들 특히 박봉이 직장에 힘든데 왜 자꾸 웃죠? 아니 아니 오해하지 마시고요. 우리 박종원 팀장이 박봉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급여를 여기저기서 받아갖고 여러 번 모으면 꽤 됩니다. 그렇죠? 모아서 이렇게 키우는 스타일이니까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보고서가 나온 게 있는데 이 보고서입니다. 제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임금의 위기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지고 있는데 지금 이 기사를 보시게 되면요. 시간당 15달러 이하에 받는 우리 저임금자 그런데 이분들이 미국 전체 인력의 약 31.9%래요.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한 2만 원 되잖아요. 시간당. 그렇죠. 엄청 많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게 1년 연봉으로 치게 되면 한 3만 달러 정도? 네. 좀 넘어가는 수치거든요. 그런데 지금 5200만 원이 그렇게 받고 있는데 굉장히 낮은 거래요.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들 급여가 올라간다고 해서 막 올라가는 게 아니고 특히 급여가 낮은 분들은 급여가 보통 안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저임금자가 늘어나고 증가하고 있고 이분들이 지금 유일을 겪고 있는 건데 이걸 가지고 본다고 그러면 다음 페이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질 임금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실직 시간당 임금이 작년부터 1년 동안 지금 감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특히 누가 감수하냐면 아까 보여드린 저임금자가 지금 감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 또 저임금자의 임금이 감수하고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밥 먹는 값까지 올라간다고 그러면 이분들이 얼마나 어려워질까가 지금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걸 두고 누가 어떤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다음 페이지 나오는 거 리세션을 우리가 아는 거죠. 리세션. 이게 리세션의 단초가 될 수 있다. 하는 건데요. 오늘자 기사입니다. 오늘자. 다음 12개월 동안에 미국의 33% 가능성으로 되고 있고요. 유럽은 50%까지 증가, 직부증하는 모습입니다. 반 정도가 이미 경기 침체를 구상하고 있는 목표 상황입니다. 그만큼 다가온 건데 혹시 뭐 우리 두 분은 그런 염려가 없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미국의 전문가 분들은 걱정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경제 지표는 좋아지고 있는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뭔가 소득이 적은 분들은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향후 경기 침체에 어떤 실망이 될 수 있다는 그 보수가 나오는 거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뭐 제가 보기에는 이런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이지만 많이 화두가 되고 있다는 것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여드린 30년 만에 두 번 30년간 지난 30년간 30년 동안에 딱 두 번 나온 하나의 시그널인데요. 딱 보시면 이제 10년을 국제 순위를 그 위에가 아래를 딱 선을 그읍니다. 그어주게 되면 그 두 번이 삐죽 올라오는 구간이 있거든요. 이때가 2018년이고요. 지금인데 지금인데 이때가 이렇게 10년 국제 금리가 확 올라가는 거 급하게 올라가는 거죠. 급하게 올라갈 때 이때가 언제 뭐가 있었냐면 2018년, 19년도에 금리를 여러 번 올리고 매월 500억 달러에 달하는 연준의 자산을 축소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축소하는 시기는 아니지만 그러면 이것도 막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특히 다시 한 번 금리 이상을 꾸준히 하고 또 5월이면 자산 축소에 대한 논의가 있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모습을 가고 있는데 이때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도 시장의 방향성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때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우리 체포하고 기억하실 것 같아요. 그때 막 미중 간에 무협 분쟁에다가 되게 악재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때 굉장히 장이 안 좋았죠. 바로 이 시기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시장이 빠졌습니다. 딱 고점 대비 20%가 바로 빠졌어요. 정확히 18.2%가 빠졌거든요. 그때 왜냐하면 금리 이상이 가속화되고 또 연준의 자산 축소가 계속 이어지면 장은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빠졌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가져와서 이번에도 빠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저는 물론 아닙니다만 이것도 한 번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그때 한 번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무시할 수 없는 거니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시장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잡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좋게 보는 분도 있고 나쁘게 보는 분도 계시는데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 이게 가능성이 적은 것은 일단 실적은 사라지지 않습니까? 실적 좋잖아요. 실적이 실적이 좋은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가지 않을 걸로 저는 보이는데 최근에 나온 기사니까요. 간단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 분도 있고 좋게 보는 분도 있는데 저는 미국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좋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막 자빠질 것 같아. 무서워. 물리면 큰일 날 것 같아. 라기보다는 왜냐하면 미국을 통계적으로 길게 보게 되면 100년 넘게 올라온 시장이기도 하고 또 그동안 실적이 꾸준히 올라오면 실적으로 어려움을 다 탈피한 그런 시장이거든요. 믿고 좀 보시면 어떨까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자 어제 제가 어제 얘기했나요? 시티에서 얘기했던 기업 중에 로지텍 좋다고 제가 얘기했죠. 굉장히 주가가 빠졌는데 진짜 좋은 주식이거든요. 시체가 굉장히 좋은 기업이고 그래서 지금 어제 얘기하자마자 또 오늘 뱅컴 어미니카가 다시 한 번 로지텍의 목표 주가를 제시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107달러를 제시했습니다. 지금보다 딱 49%가 올라가는 지금 모양이 나와주고 있는데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굉장히 싸다 지금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장 점유가 높다고 얘기했고요. 사실은 이제 지금 보시면 마우스 키보드 거의 로지텍 쓰고 있죠. 회사에서도 어디서 쓴다고요? 회사에서 우리도? 저희도 다 로지텍 쓰고 있어요. 소리 안 나는 마우스 있는 거? 소리 안 나요? 아니 소리 안 나는 마우스 있잖아요. 그래요? 요즘 웬만한 키보드랑 마우스 쓰면 거의 다 로지텍 쓰기 품이더라고요. 웹캠도 그렇고 또 웹캠은 좋은 게 이거를 하드웨어를 구입하면 소프트웨어가 다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딱 설치하면 깔려가지고 집에서 그냥 녹음을 시켜야 할 수 있고 그런 게 있는데 어쨌거나 아까 얘기했지만 시장 점유가 높지만 게임과 재택근무가 증가하면 이런 거 바꾸지 않습니까? 왠지 좀 멋있는 걸 바꾸고 바꿨지 얼마 전에 바꾸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 매출이 증가할 거로 보이니까 근데 주가 상당히 많이 빠졌거든요. 이거 제가 보기에는 로지텍 한 번 갈 거로 보이니까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아마 주변에 보시면 전부 다 쓰고 있어요. 이것도 로지텍이네요? 그렇죠. 이것도 로지텍이라고 해서 갑자기 로지텍 광고가 됐네요. 광고가 됐는데 중요한 게 이겁니다. 주가가 지금 딱 반통화 났거든요. 48%가 빠졌어요. 팬데믹 때 엄청나게 올라갔고 지금 이제 많이 빠져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71달러인데 만약에 107까지 간다고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49%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실적을 겸비한 종류이다 보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그냥 차트를 보시고 많이 빠져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실적이 겸비한 기업들인데 과도하게 많이 올라온 급들이 빠진 것을 잘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너무 많이 빠지게 되면 우리 IBD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뭔가 투자금을 올리거나 포지금을 올리기 때문에 그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니콜라 소식이 나왔는데요. 니콜라가 오늘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전기트럭 트레이를 승산한다고 발표했는데요. 2분기에 인도한답니다. 사실 이제 트레이밀턴이 워낙 사고를 많이 치고 또 벌근도 맞고 차에 어떤 모터가 있네 없네 구동이 있네 없네 했잖아요. 지금 이제 벌근를 맞고 약간 일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전기트럭 트레이에 대한 관심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 번 충전하면 350마일을 수행한답니다. 그다음에 300대 500대까지 생산 전망한다고 그러는데 일단은 이건 그냥 그렇다고 보시고 실제 나와서 팔리는 것까지 보시고 그다음에 해도 늦지 않는다. 그래도 늦지 않는 거죠? 지금 꼭 아니어도 실제 만들어지는지 판매가 되는지 300대 500대 팔아서 돈이 되겠습니까? 진짜 판매가 되는지까지 올해까지 보시고 그다음에 조금 더 길게 보시려고 그러면 뭔가 앱이 따라든지 영업이 뭔가 하나가 플러스 전환되는 그런 모습 보이고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할 거니까 니콜라가 근데 원래 니콜라는 수소연료 아니었나요? 전기트럭에 대한 관심이 전기로 바꾸네요. 뭐가 안 되면 바꾸죠 금방. 농담이지만 수소도 만들지만 전기까지 한다는 발표니까 그다음에 이 부분 니콜라에 대해서 지금 많이 보유한 종목 50권 내에서 순위가 높습니다 니콜라. 무시 못합니다 니콜라. 욕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니콜라 니콜라 그다음에 리비안 루시드가 되게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렇죠. 똑같이 적자의 기업이고 마치 테슬라를 꿈꾸는 분들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제2의 테슬라 근데 테슬라 역시 10년 기간에 오랜 기간 동안 어려운 기간이 있었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진짜 고점이 94달러예요. 근데 지금 9달러거든요. 10분 1토만 10분 1토만 한 거죠. 상차 유때 많이 매수하셨거든요. 그래서 뭐 엄청나게 갈 것 같다 했는데 지금 18%가 급등해서 근데 저기 고점에 계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사실 저희 개인 투자자분들 왜냐면 니콜라라는 종목에 사업개미들이 많이 매수한 종목에 항상 탑 50에 있었으니까 오래 있었잖아요. 그러면 저기 고점에서 많이 매매를 하셨던 분들이 많다는 그렇죠. 아마도 그냥 보유하고 계신 분보다는 물 탄 분들이 많겠죠. 근데 물 타도 타도 아마 희석하지 않는데 될 겁니다. 주가 오늘 높아가고 근데 많이 시작하신 분은 좀 내려왔겠지만 이게 다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뭘 만든다. 뭘 만들어서 인도할 예정이다. 이 정도 갖고 주가가 많이 못 가요. 못 가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니 그런 식으로 신당 루시도는 훨씬 더 많이 갔어야겠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얼마나 양산이 가능한지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2년, 3년 치에 대한 목표가치가 나와주고 전망이 나와줄 때 주가 올라가니까 저는 이 얘기를 한 100번 한 것 같은데요. 너무 빨리 들어가세요. 많은 분들이 너무 빨리 들어가세요. 미국은 그렇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논리들 친다 그러면 미국은 실적 나오는데 급등하잖아요. 한국은 도저히 이해 안 간다는 얘기가 많거든요. 왜 급등한 왜 사냐. 그 전날 샀어야지. 올라가는 사냐는 이거예요. 근데 실적이 좋아졌으니까 사람과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마인드가 좀 약간의 한국은 다른데 그렇게 대응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대응. 어떤 뭔가 예측하거나 찍지 마시고 나온 다음에 대응을 하시는 게 정답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미국 출입 때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 그러시죠? 아닙니다. 시간 다 됐습니까? 안 됐죠? 네. 슬슬. 설문조사에 의하면 잠깐만 이거까지 말씀드리고 어깨 불고 있습니다. 안 되겠네 이거. 이거는 끝나고 해야겠네요. 이거는 이제 밈스탁이 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얘기하는 거니까 이거는 좀 이따 보고요. 오늘 여러분들 시장이 약간의 반등의 기운이 있는데 어떻게 두 분 봤습니까? 저는 무조건 간다고 봅니다. 무조건요? 99% 간다고 봅니다. 이제 2판 4판입니까? 아니면 박 선생님 물어보면 무조건 간다고 하는 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브레이크 고장나신 거 아니죠? 이렇게라도 얘기해서 기운이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이렇게 삶 망가지고 욕도 먹고 또 욕먹으면 오래 살고 나쁠 거 별로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낙관주의자인 걸로 그런데 이제 우리 박 선생이 이제 조금 방송을 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본인 스스로가 희생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한번 희생 와서 올라간다고 그러면 많은 분들이 뭐라고 할지언정 본인을 주장하는 거니까 저도 같이 기원해보겠습니다. 드디어 그 시간이 왔군요. 드디어 그 시간이 왔군요. 맞습니까?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타종의 시간 오늘은 이미 지표가 잘 나왔기 때문에 잘 나왔고 또 어제 본의 아니게 유가 때문에 빠졌기 때문에 오늘은 올라가지 않을까 싶으니까 기대하고 있는데 얼마나 또 올라갈지 한번 좀 잠시 후에 3월 24일 출발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박봉 박선생이라면 박봉 박선생 우리 박선생 별명은 마음에 드세요? 박봉이요? 아니 박선생 아 예예예 올드해 보이잖아요. 아 네. 뭐 저희 구독자 분들이 좀 지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박정자가 박정자가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매장당할 것 같아서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자 출발 상황이 들어왔습니다. 3월 24일 목요일이고요. 오늘 SNP500이 0.45% 다우가 0.32% 마스닥이 0.47%로 오늘은 3대 지수가 깔끔하게 상승 출발했고요. 출발했고 얼마나 이어질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한 기사를 좀 보고 아까 못 본 내용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아 여러분 이거 제가 보는 방법 말씀드렸죠? 마켓 CNBC 가셔서 마켓 인사이더 인사이더 친 다음에 거기서 쭉 나오는 것 중에서 장 출발 상황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제가 3번 나온다겠죠? 장 시작 전 그 다음에 장 중 장 마구가 나오니까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프리마켓 상황입니다. 다듬 레스토랑 혹시 아시죠? 올리브 가든 가봤습니까? 올리브 가든 유학 시절에? 아니요. 안 가봤습니다. 못 가봤습니까? 네네. 아 올리브 가든요? 네. 유명한 곳이에요? 유명하죠. 아 그래요? 보통 이제 한 번씩 가보는 데인데 그러니까 그 레스토랑 갖고 있는 브랜드 레스토랑 갖고 있는 레스토랑 업체인데 실적이 못 나왔어요. 2.1 다 예상했는데 미스 했죠. 미스. 여러분도 이 단어를 잘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쨌거나 미국에 대한 기사를 보는 거기 때문에 여기 미스 미스. 미싱 나오죠? 그래서 2.1을 예상했는데 1.93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는 빠지겠죠. 그런데 오미크론 여기 나오는 것처럼 약간의 문 닫았잖아요. 그렇죠. 여기 있다 보니까 실적이 못 나왔고 당연히 주가는 빠지는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실적을 보시면 되게 스킴이 뻔해요. 앞에 나오는 거 얼마나 예상치가 나왔는데 실제 얼마나 나왔다. 그래서 미스냐 아니면 비트냐 있나 아니냐 나오는 내용이니까 보시면 되고 그다음 구간에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무슨 이유가 나옵니다. 그다음 주가 결과가 나오니까 보시면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KB홈 주택건설업체죠. 이거는 굿센트가 똑같이 미스했네요. 나오죠. 미스했다고 나오죠. 못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빠질 걸로 빠지네요. 3.6% 빠지니까 보시면 되고 이거는 뭐가 또 부족했냐 노동력 이슈 여러 가지 공급만 있을 수 있다는 노동력까지 부족했으니까 특히 여러분들 미국 집 짓는 방법 아세요? 나무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넘버가 넘버값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바람에 집 한 채당 3만 달러가 더 추가 비용이 든다는 거예요. 3만 달러면 엄청난 건데 엄청난 건데 3천 한 6백만이 더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그렇지만은 많은 분들이 모기지가 많이 올라가는 바람에 집에 대한 수요가 저을 걸로 보이는데 반드시 그렇지 않으니까 건설업체를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레나라든지 디아홀튼 풀트 같은 실적이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거든요. 건설업체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번에 한 번 이남은 교수님께서 레나에 대한 종목을 극찬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저도 동의하는 과입니다. 니콜라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약 15%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얼마나 잘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런 니콜라같이 장기간 동안 이렇게 바닥을 기었던 종목들이 좀 폭발적으로 가는 경우가 많나요? 펀드멘탈이 변해야죠. 펀드멘탈이 변해야죠. 바닥을 기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숫자가 안 나오면 숫자가 안 나오면 웬만해서는 그냥 금방 빠지죠. 터뜨리도 올라가다가 다시 되돌림이 심하기 때문에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심하세요. 게임스탑입니다. 게임스탑. 최근에 많이 올라갔죠. 뭐 라이온 크레인이 샀다고 해서 올라가고 말도 안 되는 건데 하여간 지금 이제 10만 원씩 매사하는 바람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왜 그러시죠? 너무 감정이 들어가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샀다는 것 같은데 아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서 저의 느낌이 전달되잖아요. 아 이게 나한테 원흉을 주는구나 이게 안 많이 라고 생각하시면 뭐 그게 틀리지 않으니까 지금 오늘은 좀 빠지는데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최근에 60% 올라갔거든요. 주가가 60%요? 어 최근에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고를 드리는 겁니다. 팩트셋 아시죠? 팩트셋 팩트셋 우리 리서치하는 기업 팩트셋이 실적 예산치가 2.98 3.27에 나왔기 때문에 잘 나온 걸로 보이고요. 아마 오늘 포캐스트 그러니까 전망까지 업비트 했기 때문에 주가 수폭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요. 트리트컴 중국의 여행 회사인데 실적이 잘 나오는 바람에 역시 주가 올라간다는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혹시 씨님께서 중국 기업 얘기했죠? 네. 어떻게 좀 좋은 답을 들었습니까? 아직은 좀 불안하다 지켜봐야 된다 아주 평범한 답변이죠. 그러니까 좋은 게 아니고 아직까지 우려가 다 식히지 않았기 때문에 지켜보자 이런 거 방어적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잘 새겨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뭐 적어도 최악의 국면을 지난 게 아닌가 그거 말씀하셨습니다. 그 정도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알리버바는요. 찰리, 멍과 옹이 두 번 걸쳐 주식을 매수한 거니까 기억하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이고 기사 이 정도 보시면 여기 나오네요. 로지텍 오늘 로지텍이 뱅크, 아메리카가 목표를 올렸고요. 그다음에 투자 기원을 처음 바이로 게시하는 그런 모습 보여준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맵을 보겠습니다. 맵 제가 언제였죠? 이틀 전이었나? 주도주가 테슬라가 될 것이다 라고 제가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진짜 테슬라가 좀 강한 모습을 오늘도 보여줍니다. 부서장님, 근데 지금 장비디아님께 감사 인사 드린다고 하면서 일본에서 슈퍼챗 왔고요. JT도쿄는 지난번에도 한번 응원 보내주신 것 같은데 12,000 12,000N을 보내주셨어요. 거액을 보내주셨습니다. NBD아 배당금으로 김밥 쏜다고 하시거든요. 12,000N이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계산해 주십시오. 빨리 12만원 가까이 10만원 10만원 넘는 돈이죠. 거의 10만원 12만원? 네. 장부에 써놓으세요. 나중에 결산할 때 김밥 정도 한번 사먹으세요. 자, 우리 박선생님 김밥이 7,000N이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으시고 또 멀리 도쿄에서 보내주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JT도쿄 꼭 기억하시고 지난번에 한번 슈퍼챗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최파구님이 다 입력이 되는 거죠,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적어놓고. 네. 데이터 다 저장되어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박선생이 좋아하는 메타 플랫폼 역시 1.05%가 1.05%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엔비디아도 올라가고 어제 좀 빠졌다가 반도체까지 반등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역시 애플 형님까지 조금 견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뭐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게 좀 간단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의외의 기업 여기 여행주들이 모여있는 건데 이쪽에 좀 빠집니다. 어쨌거나 유럽도 오미크론 아까 스트레스 오미크론이 커지고 있으니까 영역에 대한 좀 부담감이 있는 걸로 보이니까요. 그 정도 보시고 아까 못 봤던 자료를 보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이건데요. 게임스탑. 게임스탑.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주에 60%가 올라갔어요, 주가가. 엄청 올랐죠. 올라간 겁니다. 이걸 보시면서 내가 왜 안 썼을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설문조사에 의하면 밈을 보유한 80% 투자자는 그대로 보유한답니다. 안 판대요, 이분들이. 한 번 사면 손절 없습니다. 왜 안 팔까요? 그 뭐죠? 아, 그 일본 말인데 뭐 없이 그냥 간다. 그랬잖아요. 빠꾸 없이. 빠꾸 없이 간다? 간다는 거니까 이게 또 빠꾸? 그러니까 한 번 매수하신 분들이 물량을 내놓지 않고 그다음에 다시 매수한다는 거예요. 다시. 무슨 얘기하면 한번 사놓은 다음에 빠지면 물타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고장 났다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고장 났고 사실 건강한 투자는 아닙니다. 이 미매에 대한 특징 그렇죠. 건강한 투자는 아닙니다. 아픈 투자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사고가 안 내놓고 그다음에 빠지면 더 사는 거예요. 물량이 안 나오는 거죠. 의외로. 아, 물량이. 이런 종목인데 이런 종목인데 그래서 보시고 그다음 다음 페이지 보시면 미매 인기가 줄지 않는 보고서가 나왔는데 여러분들 제가 쉽게 딱 다 적어놓은 겁니다. 현재 개인이요. 게임 스탑이 56%. AMC 데테인먼트가 65%입니다. 원래 미국 기업의 평균 개인 보유율이 한 20% 정도가 되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거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산 다음에 안 내놓습니다. 더 사는 거죠. 그런데 이게 왜 봤더니 코로나 시기에 급증한 주린이 때문에 이분들은 펀드멘탈을 모릅니다. 이게 뭐지? 물어버리시는 거예요. 저희가 웃지만 제가 저렴하게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젊은 친구분들이 내가 주식 투자해볼게. 지택에 투자할 때 뭘 젊은 자가 하냐. 행동적으로. MTS 먼저 까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MTS 깔아서 뭐 할 겁니까? 주식 사는 거 그냥 주문만 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주린이잖아요. 펀드멘탈을 보는 방법도 사실 그게 쉽지가 않지 않나요? 안고 그다음에 그걸 물어봐도 그냥 사 막 그렇게 하자면 좋아 좋아 그런 문화를 좀 우리 체포거님 같은 분들이 교육을 통해서 좀 해야 되는데 교육을 한 번씩 글로벌 라이브에 저런 부분을 언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구해제 주린이가 또 있잖아요. 출연하셨고 진짜 이런 걸 해줘야 하니까 원래 3%의 큰 틀이 뭐였냐면 그거였어요. 우리 주린이를 위해서 뭔가 교육을 시킨다. 도와주자. 그래서 3% 대학도 있지 않습니까? 교육을 통해서 사실 뭐 미래에서에서 2020년 1위였잖아요. 1위 누가요? 체판고가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뭐 또 이제 이찬구 선임 매니저 뿌스탄 웃음 좋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런 약간의 잠깐이라도 그걸 배워야 돼요. 어떻게 보는지 좀 알려주시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진짜 배워야 돼요. 중요하죠. 중요하죠. 투자의 기초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뭐 막 하시고 그다음에 옆에 친구한테 물어보고 막 해서 매수하고 그러는데 그거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도 그런 상황이니까 좀 중요하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적은 돈을 투자하다 보니까 100만 원 투자했는데 10배 100배는 먹어야지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큰 문제죠. 그런데 이게 돈이 적든 크든 간에 손실은 여러분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너무 적은 투자다 보니까 큰 기대를 하고 있다 보니까 한방을 노리는 분들이 많아서 현재 밈에 대한 인기가 줄지 않다고 하고 있고요. 전문가 분들은 계속해서 아마 중간중간에 히트할 거다라고 내용이 나와주겠으니까 적어도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관심을 갖지 않기를 좀 바라보겠습니다. 밈 밈이 왜 밈이죠? 왜 밈이에요? 영어권이시잖아요. 저는 모르겠어요. 영어권이 안 해도 몰라요. 영어권이 모르면 우리는 당연히 모르죠. 유학생이 모르겠는데요. 아니 제가 거기 있을 때는 관심이 없어서 이런 쪽에 스무살 때라서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괜히 얘기 꺼내라고 제가 밈이란 게 저 주식에서만 쓰는 건 아니고 다 써요. 이제 풍자의 의미로 많이 쓰시고요. 실제로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고 예전에 하트 등에 버니 샌더스 위원이 이제 의자에 되게 기운 없이 앉아있는데 그게 굉장히 하트한 짤이 있었죠. 한국에서 본 건 짤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이미지 따서 막 엄청 풍자하는 것처럼 거기에 미국에서는 주로 풍자의 방식인 거고 밈이 이제 좀 힙한 거죠. 그냥 재미있는 거고 재미가 들어 있어야 되고 약간 유머가 있어야 되는 거고 주식 용어는 아니고 원래 뭐는 다 쓰입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뭔가 약간 복제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니까 보시면 되고 사실 저희가 밈 이런 거 한국도 이게 나온 용어가 유행한 지가 얼마 안 됐을 거예요. 그때 게임시터 때문에 인기가 끌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다시 얘기하지만 투자는 안 하시는 걸로 한번 좀 기원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다시 한번 장을 좀 보고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자 선물부터 확인해 다시 아니 지수죠. 지수 보실 건데 아까 보면 조금 내려온 그런 모습입니다. SMF 100이 0.42% 플러스고요. 다우가 0.1억 퍼센트 플러스 간신히 플러스입니다. 나스닥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0.56% 플러스로 나스닥이 좀 잘 버티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오늘은 이대로 흘러가기를 다시 한번 보고 다시 맵을 보고 오늘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조금 더 올라가는데 엔비디아가 오늘 좀 쎕니다. 엔비디아가 이렇게 셀 리가 없는데 엔비디아가 3% 올라갈 때 됐죠. 됐습니까? 메타 플랫폼 1.82%까지 갔고요. 오늘 거의 미주민이 날인데요. 테슬라까지 가는 그런 모습 애플 크로닉까지 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서 좋아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올라가는 이유는 이제 실적 시즌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3주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 그럼 뭐 3주 뒤에 매수하면 되지 않냐 말씀하시는데 조금 전쟁에 대한 부분이 좀 완화가 될 거를 기대하기 때문에 미리 선침해하는 쪽들이 많으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빅테크 쪽의 매수는 조금씩 더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안타까운 것은 아마존이 오늘 좀 밀리네요. 아마존이 밀리는 것은 외에는 대부분 다 간단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오늘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빅테크들이 또 많은 활약을 하고 있는 그런 미국 주식입니다. 오늘 좋은 말씀해 주신 부사장님 마지막 세미나 한번 또 언급을 할까요? 오늘 보니까 축구 때문에 많은 분이 안 들었어요. 오늘 또 이겼다고 이겼습니까? 손흥민이 골을 넣었다고 이긴 기념으로 토요일 날 세미나 합니다. 10시에 3월 26일 10시에 4차 세미나를 갑자기 해서 하니까 그날 사실 저희 미국 미주미 주말 라이브 때 저는 여기 못 있고 저는 이제 세미나 쪽으로 가고 저희 이제 델킴 님이 여기 오셔서 진행을 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저한테 엄청나게 많이 물어보신 게 뭐냐면 그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 그 부분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 여러분들이 몇 종목을 보유하느냐 중요하잖아요. 체포구는 그렇죠? 몇 종목을 보유하느냐 중요한데 배분 비중이 또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테크는 얼마나 가져갈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에너지는 얼마나 가져갈지 되게 중요한데 얼마나 가져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비중으로 그래서 테크가 있고 금융이 있고 에너지가 있어 세 가지가 있어 종목을 어떻게 가져갈까요? 3대 3? 3.3점 3.3 3.3 3.3 어떻게 아니 5. 5. 5. 저는 그때 꼭 근데 제가 그때 꼭 먼저 세번에 해주셔야 돼요 제가 권해드린 건 사실 처음 초보자의 단계에서는 종목별 비중을 동일하게 가는 걸 많이 권해드리고 그 다음 단계로 갈 때는 확신의 비중에 따라서 비중을 늘리는 게 맞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번 종목 2번 종목 3번 종목 4번 종목 5번 종목 간다고 하면 초보자라고 하면 20% 담는 게 일반적이고요 좀 더 숙련된다고 하면 더 확신을 주는 종목은 30% 가져가고 확신이 좀 덜한 종목은 10% 가져갈 건데 처음 투자 익숙하지 않은 단계에서는 내 확신의 강도가 주가에 그게 기여한 게 아니라 무차별할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균등배분을 저는 더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10개 종목이라고 기본적으로 10%에서 좀 더 베트라인이 되면 15% 자신 없는 종목은 5% 체포구님은 이미 다 제 강의 내용을 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빅테크하면 더 많이 가져갈 걸로 보이잖아요 그거는 어떠한 때에는 되죠 어떠한 특정한 때에는 근데 기본적으로 어떠한 특정한 때가 만약에 지금이라고 그러면 죽습니다 그냥 죽 써버리죠 지금은 에너지를 많이 보호하는 사람이 1등이거든요 그럼 개인 분들이 그걸 배분할 때 보통 과거 데이터를 끌고 가서 배분하는데 그 과거 데이터 돌릴 때 이미 시뮬레이터는 알고 있어요 어떤 게 올라갔는지 그러니까 얘는 그냥 빅테크를 더 가져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때 당시 얘기지 여러분들이 시계를 지금 1년 동안 체가 1년 동안 딱 돌려놓으면 가장 많이 보호하는지 아십니까 에너지를 가장 많이 보호를 해요 얘는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마치 다음 시장을 예견해갖고 뭐가 올라갈지 좋은 걸 알 수 있으면 되게 좋잖아요 근데 그건 모르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체포거지 마스터는 균등하게 가져가는 게 원래 원칙입니다 원칙 개인들은 우리가 큰 돈을 몇조 원씩 운영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다가 뭔가 또 조미료가 쳐지는데 조미료는 세미나 시간대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오늘 정확히 가시는 거예요 제가 봉솔하게 50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10분한테 물어보면 빅테크를 무조건 가져가자 5, 6 가져가자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지금은 아니에요 그건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정답이 아니고 균등의 정답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집에 갈까요 이제? 네 제가 가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그럼 네 PD님이 빨리 손을 막 흔들고 계십니다 그렇죠 네 왜 같이 적으려나 봐요 네 퇴근 시간 보장해 드려야죠 네 빨리 인사하시죠 키 큰 나무만 가득한 사바나에선 작은 친구들은 저 위에 풀을 먹을 수 없죠 여기서 목이 긴 길이는 독점적 우위를 지닙니다 빌딩 속 비즈니스 정글에서도 눈에 띄는 강자는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못 알아봤을 뿐이죠 수익성 높은 독점 기업을 알아보는 눈 비즈니스 정글 속에서 강자를 포착하는 안목을 높여드립니다 독점의 기술 먼저 찾아내서 차지하라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